내 부자 친구, 내 가난한 친구. 내 가난한 친구는 너무나 성실의 주위의 모든 경조사를 내일처럼 챙긴다. 장례식에 그가 빠진다는 것은 그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결혼식, 집들이, 돌잔치와 고개대학 동창회 등 주변의 모든 경조사를 내일처럼 챙기기 새벽에 일어나도 언제나 바쁘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교활하고 뻔뻔하며 약삭받은 친구들과 정반대되는 인물이다. 그는 우리가 당연히 갖춰야 할 미덕으로 배웠던 선비정신도 겸비한 인물이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고 올코그램을 분명히 하는 성격 탓에 때로 우이부단하고 융통성이 전혀 없는 꽉 막힌 인물로 비춰지기도 한다. 현역을 마치고 80년대에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해 소득도 남보다 부족할 게 없었고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내가 나난한 친구에게는 재산 운이 따르지 않았다. 평생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 은한 주식 투자 기회와 부동산 투기 바람도 매번 그를 비켜갔다. 주택청약 보금에도 가입하고 분당 지역 아파트 청약 등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투기 차익을 올린 적이 없다. 오히려 90년대 말에 주식시장 호환계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보기도 했고 벤처 봄에 막차를 탔다가 속을 끓이기도 했다. 어느 날 나와 함께 한 자리에서 그는 내게 일본 유학 중인 딸들의 교육이 끝나면 현재 살고 있는 일산의 작은 집도 호사라며 파주의 시골 동네의 원룸을 얻어 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속내를 펼쳐 보이기도 했다. 나는 인간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내 가난한 친구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도덕적인 모순이고 인생의 불가사이다. 어쩔 수 없이 노년의 나이에 접어든 내 가난한 친구에게 이제 남은 수단은 별로 없어 보인다. 엄청나게 오른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그에게 과거 방식의 돈 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시장에 걸 맞는 투기 미천도 없어 부동산으로 한몫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좋게 말해서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그는 현재 일산의 31평 권영 빌라에 살고 있으며 그나마 부채를 제외하면 전 재산이 4억 원 남짓할 정도다. 반면에 내 부자 친구는 불알 두 쪽만 차고 서울에 올라왔지만 수백억 대의 재산가로 성장했다. 그는 1년에 평균 백라운드의 골프를 치고 틈만 나면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경비를 임대소득은 차치하고 금융소득만으로 충분히 메울 정도다. 그는 대구에서 내 가난한 친구와 똑같은 애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모대학 축산가를 나와 여느 사람처럼 중견기업에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다. 그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미 80년대에 재개발 아파트 두 채나 사서 최초의 종자돈을 마련했을 정도로 재테크에 탁월한 지혜를 타고났다. 재개발 아파트 두 채를 판 돈으로 화랑을 시작한 그가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상류층 인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천재 화가 이인성 전시회를 열고부터였다. 제대로 된 작품 하나 없이 발품을 팔아가며 각과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성사시킨 이인성 전시회는 미래 고객들을 끌어다주면서 훗날 그에게 큰 장사 미천이 되어주었다. 열정적으로 미술시장을 개척한 그는 대량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호텔이나 기관에 납품도 하고 홈쇼핑에 출연해 운보 판화 등의 미술품을 팔아 엄청난 이익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부자 친구가 부자의 반열에 오르고 큰 돈을 벌게 된 첫 번째 기회는 우연히 관심을 갖게 된 베트남 미술품에서 찾아왔다. 그는 평소 우리나라 부자들이 외국으로 흘러나간 예술 작품들을 사오는 것을 보고 언젠가는 베트남 사람들도 자국의 미술품을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90년대 초 10년 후를 내다보고 여전히 저평가된 베트남 최고 수준의 화가 작품들을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예상보다도 빨리 베트남의 미술품 수집품이 1억 큰 돈을 벌었다. 그는 지금은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돈을 번 몇 송가락 안에 꼽히는 유명한 화상이다. 또 IMF 때에는 고가의 미술품들을 헐값에 사들이기도 하고 청자나 백자 같은 골동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서 더욱 큰 돈을 벌었다. 당시에는 경기가 워낙 나빠 채무자들이 담보로 잡은 미술품들을 못 찾아가는 바람에 이중의 차익을 얻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났다. 미술품 시장도 불황에 빠진 90년대 말에는 때 마침 벤처기업 열풍이 불었고 그는 여기서도 조기 편승에 더욱 큰 돈을 벌었다. 요즘은 고가 미술품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해 하루에도 수억 원을 벌 정도로 더욱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물론 억대를 호가하는 소수화가의 그림들만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형시장이라 인맥도 없고 그림에 대한 조예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일이 즐거움일 때 인생은 즐겁다. 일이 의무일 때 인생은 예속된다. 내 부자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재미나는 일이 돈 버는 일이고 그 다음은 골프와 여행이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 그는 남들이 지독한 놈 저렇게 하면 누구는 돈 못 벌어 하는 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칭찬으로 받아들인다. 기실 거기에 그만의 성공 비결이 있는 것이다. 서울의 강남 아파트촌에서 살고 있는 내 부자친구에게 그렇게 부동산이 많은데 왜 또 아파트를 사느냐고 물으면 부동산은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이고 좋은 아파트는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라고 간단히 답변한다. 서울 근교의 600평 박물관과 부속 한옥 건물을 한 달에 한두 번 사용하는 별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는 아파트 투자도 미술품 컬렉션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도 내 부자친구를 따라하면 결코 실패가 없다. 타워팰리스가 미분양이었을 때 100일 평형을 사라고 한 것도 그였다. 또 내 와이프가 90년대 말에 파주의 통일동산 땅에 투자하여 수십억 대의 투자 수익을 거둔 것도 그의 덕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내 부자친구는 성공을 향한 먹이 경쟁에서 중도 포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집요한 인물이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상상력의 범위가 끝간데 없고 먹이를 쫓는 맹수처럼 좀처럼 포기하는 법이 없다. 그는 이익을 얻는 일에 체면을 구기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위험하다 싶으면 냉혹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좀 채 손해를 보는 법도 없다. 사람을 사귀어도 조금이라도 해가 될 사람은 가차없이 자르며 돈 되는 사람만을 사귄다.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일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며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내 부자친구는 그런 사람들만을 가까운 친구로 둔다. 사업은 일종의 종교이고 종교는 그 자체로 거대한 사업이다. 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는 발전할 수 없다. 내 부자친구에게 사업은 종교이며 돈은 천국이다. 그에게는 하루 저녁에 수억 원을 버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미술품 시장의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는 미술품 거래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내 부자친구는 돈은 자기 그릇만큼 담기는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언제나 네 가지의 포트폴리오로 돈을 번다고 한다. 첫째는 현금, 둘째는 부동산, 셋째는 좋은 미술품, 넷째는 유망 펀드 투자다. 직접 하는 상장 주식 투자는 진짜 부자들이 채권에만 손을 대는 것처럼 기대 수익보다 위험이 커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내 부자친구는 지금도 더듬이를 세우고 유익한 세미나라면 경제와 증권 등 주제를 가리지 않고 빠짐없이 참석한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가 참석한 세미나 숫자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인맥이 넓고 모임을 좋아하는 그는 99년 내가 개최한 제33의 정보브로커 세미나에 참석한 수강생이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우연히 투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동갑의 우리는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한 후 곧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거기서 만나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내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도 미래의 대다수의 가난한 친구와 극소수의 부자친구를 두게 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면 부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의 비극이지만 현실이며 자신이 가진 돈과 지위로 신분과 계층이 확연히 구분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얼마 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통 사람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최소 2억 6천만 원이 필요하고 월여유통 규모가 200만 원 수준이 되려면 7억 1049만 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생계를 위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내 부자친구의 눈으로 보면 따로 모아놓은 저금도 없는 내 가난한 친구의 경제적인 미래는 어둡다 못해 캄캄할 정도다. 연봉 8천만 원을 받고 있지만 일본 유학 중인 두 아이 교육비로 연간 5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공단이 제시한 최소한의 금액마저도 내 가난한 친구에게는 먼 목표로 보인다. 정년을 채운다는 가정하에서 아무리 후하게 계산을 해도 그가 생전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단순히 재테크에 실패한 결과치고는 참혹하기조차 하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교육비 지출로 나이 들면서 오히려 재산이 줄어든 평범한 노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내 가난한 친구는 이미 지옥에서의 형기에 복무하고 있다. 그렇다. 가난한 아빠를 둔 아이는 부잣집 아이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사회는 부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림으로써 빈부격차를 좁힐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 동기부여 효과가 희석될 수도 있다. 실상 가난한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 그들이 없다면 부자들은 대체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란 말인가. 저자 성필호는 무계획적인 사상가를 뜻하는 KAB 비유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스스로를 항공과 성공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세속 철학자로 취한다. 기존의 인식과 완전히 다른 의미 있는 삶의 철학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물을 주로 페이스북과 네이버 BAND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양처럼 살 것인가 늑대처럼 살 것인가 와생존, 정보 브로커, 인간 농장 등 다수의 저서를 편했으며 내 안에 백만장자와 행동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를 직접 번역해 책으로 내기도 했다.